정해진 탑이 있는 것을 어찌들 그리 어리석게 구운단 말이냐? 상항전하의 의지는 꺾이는 분이 없지요. 그 수개인 시몬을 명나라에서 의주 땅에 도착하는 즉시 추포하여야 할 것이옵니다. 주상께서 수교를 해야 이 어지러운 종국도 빨리 끝날 듯합니다. 살려주세요.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. 살리지 못합니다.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. 미안합니다. 나 한지꼴 또 일복이라고! 아들은 아버지가 지키는 거야. 아들은 아버지가 지키는 거야. 이것은 부셨어. 제가 부러드릴까요? 어느 열, 어느 행, 어느 대각선을 더해도 일이지요. 이렇게 하는 것이오. 왕의 방징이란 단 하나. 심을 모으는 것, 그게 나. 이방운이다. 네가 시몬 대검을 구해야겠다. 절대 발각돼선 안 된다. 다미노, 이런 복잡형이 생긴 글자들 알아? 이소철 뭐라고 쓴 건데요? 너 글자 알잖아. 대감만이 피해 계시라는 거야. 그래야 다 살 수 있다. 거명하여 국본을 바로 세운다. 잘 처리했겠지? 네, 분부하신 대로 하였습니다. 우리 또 대중을 믿는데... 너 몰랐지? 너 글자 모르지? 너 때문이야. 너 때문에 다 죽는 거라고! 너 때문에 다 죽는 거라고! 너 때문에 다 죽는 거라고! 감사합니다.